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투표는 그냥 유권자들이 투표종을 찾아서 투표지에 기표하고 개표 과정을 통해서 개수한 다음에 당락을 결정하고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투표라는 공식적 절차의 마지막 그런 단계는 바로 오디시라 부르는 검정입니다. 따라서 투표라는 용어 그 자체는 간단하게 투표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 이면에는 검정 가능한 투표입니다. 투표가 검정 가능하지 않으면 그 투표는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 4월 15일 총선을 다루면서 캐나다에 오래 거주하면서 캐나다 선거에 정통한 한 교민은 캐나다에서 선거는 투표가 끝나고 검정 절차를 마쳤을 때 비로소 선거가 완료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 등 선거에 사용되는 그런 전자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흔히 선거법에서는 전산조직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만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는 검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법 제278조가 아주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전자장비가 일반인들에게는 쉽게 알 수 없는 일종의 블랙박스기기 때문에 블랙박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정할 수 있을 때 그런 전자적 장비를 사용한 투표가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 합법성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사용된 그런 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K-보팅을 이용했습니다. 그 K-보팅의 모바일 투표 ARS 투표를 이용한 그런 국민의힘 당원 선거인단 32만 명을 구성된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투표가 이뤄졌고 또 두 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 의한 투표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모바일 투표 ARS 투표 일반 여론조사 투표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모두 다 검정이 돼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검정될 수 없는 선거는 선거의 합법성과 적법성을 인정받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 출마해서 당외 인사로서는 최고 득표를 한 도태우 최고의원 후보자가 요구한 사후감사에 대한 요구는 상당히 시위적절하고 그리고 또 올바른 그런 요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후감사에 대한 요구입니다. 성명서의 제목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에 대해서 철저한 사후감사가 요청됩니다. 그리고 이런 요청을 한 사람은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인 도태우 전 후보인 도태우 변호사입니다. 첫 번째는 종의점거 없는 전자적 투표에 대해서는 사후감사가 필수적으로 요청됩니다. 이것이 널리 받아들여지는 또 국제기준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당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아래 질문에 대해 답변을 요청합니다. 가한은 모바일 투표 관련 실시간 로그 기록 집계 현황 참가 및 녹화 신청이 있었는데 허용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자신들은 허용하고 싶은데 국민의힘 당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입니다. 모바일 투표 집계의 공정성 및 보완성에 대해 선거관리 주체가 제시할 수 있는 입증방법, 검증방법이나 확인수단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요구가 너무나 합법적인, 합리적인 그런 검증을 요구하는 겁니다. 검증 가능한 투표, 다입니다. ARS 조사 녹음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라, 녹음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사후 검증수단은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마는 여론조사를 위한 기초전화번호 풀의 공정성은 어떻게 담보됩니까? 선거관리 주체가 공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는 여론조사 응답률은 몇 퍼센트였으며 응답률 하한 기준과 마감시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어떻습니까? 4, 수도권 합동연설의 취소 등 급작스러운 일정변경과 불법 여론조사에 대한 대응에 관해서 후보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할 예정입니까? 이렇게 정당 민주주의는 나라 전체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초입니다. 정당 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는 나라 전체의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과 신뢰성 문제와 바로 직결됩니다. 믿지만 검증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선후보 경선 등을 앞두고 반드시 철저한 검증과 정비가 필요하며 국가적으로도 확인의 공익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도태우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가 제시한 요구사항은 전자장비를 사용한 모바일 투표나 ARS 투표 그리고 여론조사 등과 같은 그런 투표들이 모두 다 전자장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검증을 필요하고 이 검증의 필수적인 그런 답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의 의견을 좀 더하면 모바일 투표 ARS 투표 등은 모든 유권자들에게는 일종의 블랙박스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투표에서 전자작 장치는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한 그런 투표는 쉽게 외부로부터 개입이 가능하다는 것이 오랜 기간 동안 소프트웨어 분야에 종사한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종이 투표에 비해서 훨씬 더 검증이 필수적인 것이 바로 모바일 투표나 ARS 투표 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도태우 후보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채택한 K-보팅의 무결성을 보장할 장치가 있는지 확인하기를 원했고 참관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투표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선거에 참여한 그런 후보자들의 임무일 뿐만 아니고 또 표를 던지는 유권자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6월 6일 날 각 후보자들에게 6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 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휴대전화 모바일 투표에 참관하는 안내물자를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이날 후보자별로 대리인이 참석해서 모바일 참관 투표 참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선거안위에서는 모바일 투표 과정의 녹화 방지를 위해서 대리인들의 휴대전화를 모두 다 수거했고 전체 투표인단 중 몇 퍼센트나 투표했는지 1분마다 업데이트된 화면과 오전 10시경 투표율 9.5%라는 사진 한 장만 달랑 보여준 것이 전부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10분이 될 때까지 계속 보고 싶은 분을 앉아있다 가라는 그런 관계자의 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고위원으로 출발한 도태우 후보와 조대원 후보, 원영섭 후보의 대리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모바일 투표관리 절차의 부당성에 대해서 항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정당 정치에서는 그러니까 정당의 원내 경선과 같은 데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투표를 검증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번에 사용한 그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K-보팅은 민간을 대상으로 해서 또 많은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것 중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사건이 MNES의 프리두스 101 순위 조작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어떻든 K-보팅의 신뢰성 또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와 관련된 투표의 신뢰성을 더욱더 높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투표는 검증되어야 된다. 검증 가능한 투표를 다시 한 번 더 상기하고 원칙적으로 검증을 가능하도록 그렇게 선거관리위에 개입했던 모든 당사자들이 힘껏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